이 털기가 지금 제일 안 되는 사람, 착각이 이제 완전 포인트인데 이거 지금 두 개 다 안 돼요? 바디가 지금 쉐입이 안 예뻐, 어떻게 해? 본정이 뭐야? 진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언니들 꼭 하라고 해야지만 따라가는 거야? 가랑이랑 풀 하나, 잠깐만 털기 안 나와서 원래 우리가 헷갈더라고요 뭐냐? 벚꽃이요, 벚꽃 우와, 대박 벚꽃은? 벚꽃이? 사쿠라데이 어머, 형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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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다 진짜 좋아하겠다 하트 이거 하트 사운드 하트만 있어도 예쁠 것 같아 하트만 있는 게 예쁠 것 같아 사쿠라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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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뻐 어떻게 이름이 사쿠라야? 그러면 사진을 사진을 아, 여기에 사진을 이렇게 올려도 되나요? 아, 두게요 생일 축하해요 사쿠라 짠 왜 이렇게 웃기지? 아! 근데 쿠라 언니인데 우리 치급 благодар 써 아, 대박 야당했어 아, 안돼 아니 아, NO! 그러면 가만히 있거야 잠시만 이걸 어떻게 PPT를 많이 날랜 거 왜 이렇게 웃기지? 하트 이렇게 하고 싶은데. 시간 여유 있나요? 갓빵에 이렇게 실력을. 실력자음 5초 사이에 늘었는데 그치. 때리면 이 정도 됐어. 지금 너무.. 괜찮지? 애들이 꼼꼼해요. 완벽해 어떡해. 언제 와? 아니요 언니는 알고 있을 거예요 뭔가 오늘.. 기대하고 있어 언니 아마 예상하고 있을 거예요 진짜지? 그러니까 모르겠어 모르겠어요 몰카야? 몰카 아니었던 거 같은데? 몰카 아니죠 나는 나까지 몰카 싶구나 했어 그러니까 저도 여려나 예상하고 있어 핸드폰, 핸드폰 모르겠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너무 예쁜데? 말이 없이 아니 언니한테 풀어야지 말이 없이 우와 우와 이거까지 예쁜 거 아니야? 너무 예뻐요 예쁘죠? 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사쿠라 팟 핸드폰 사쿠라인데 이거 직접 제작해서 감사합니다 표정 예상했나요? 예상? 솔직히 했죠 언니 막 언젠가는 하겠지라는 아 됐어? 네 했었는데 맞아 맞아 감사합니다 이건 어때요? 이거 누가 만들냐 다 같이 만들었어요 근데 여섯 명에서 본 생일 처음이잖아 처음이잖아 저희 팀 되고 나서 첫 생일이에요 언니 언니 이거 두 손으로 닫아주셔서 아까보다 엄청 불안해서 오케이 오케이 다시 했죠? 정말 단체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떻게 해? 진짜 이거 평생 뭔가 보관해보고 해드려주셨네 어제 촬영 끝나고 12시 지났는데 아무도 아무도 말을 안 해줘서 아니 나도 아무도 안 해줘 아니 그런게 아니야 저희가 저희가 일부러 언젠가 다 같이 해야돼서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옆에 있는 반에 가람이가 있는데 왜 말을 안 해줄까 저하고 있는데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 같이 이렇게 보니까 더 좋고 네 이제 진짜 진짜 데뷔까지 얼마 안 남아서 진짜 편지도 다 준비했어요 어? 진짜? 사진도 준비했어요 네? 그럼 따로 드릴게요 이따가 숙소 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한번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미라키 사쿠라 여쩡이다